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료 9월 8일 물때는 조금물때입니다 내일은 무신구요 연안개량 그네안강망어선 총 32초가 굽기 경매 준비중이 있구요 생선은 총 6,500 상자정도입니다 안강망 생선 경매를 하는거에요 참조기를 전문에 잡는 유자망어선은 오늘부터 경매가 없습니다 한상자에 100미 120미 140미 160미 180미 또 파조기 깡치 소깡치 파조기 그 참조기 잡는 어선은 없어요 이번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부터 입니다 오늘은 안강망어선 보면은요 깡치는 당연히 기본이구요 이게 한책인데 이 다음에 칠석참조기 바라조기 바라조기 경어 잡은은 덕대 보리새우 꽃게 오징어 백조기 삼치 여기서부터 경매를 시작해서 쫙 끝까지 가는겁니다 저렇게 그리고 여기 남바를 보면은 벽에 가 1,2,3,4 써져있어요 저기 1,2,3 이렇게 순서대로요 여기는 가나다라 여기서 첫 경매를 시작하면 새벽 5시에 이리 쭉 가는겁니다 자 두번째 어선은 먹갈치 참조기 칠석이예요 병어 잡어 소라이구요 백조기 간잼이구요 세번째 어선은 먹갈치 병어 참조기 등태거 그 다음에 붕장어입니다 얘는 개장어구요 얘는 붕장어예요 색이 틀려요 얘는 붕장어예요 먹갈치 칠석청조기 바라조기 병어 백조기 간잼이 먹갈치 바라조기 칠석청조기 백조기 병어 간잼이 거의 비슷하죠 먹갈치 병어 참조기 붕장어 꽃게 백조기 그 어선들이 잡아온 그 생선 종류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보시면 보시면 두띠 먹갈치 오늘은 먹갈치하고 칠석 참조기 하고요 병어하고 풀칠을 준비할 예정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신경 쓸게요 아기 먹갈치는 세띠짜리에도 샤일이 굵네요 그죠 그죠 먹갈치는 크기대로 말씀드리면 제일 큰게 3미 5미 10미 20미 40미 60미 70미 80미 90미 100미 100미 한 20미 그런식이에요 그리고 또 40미까지는 먹갈치 40미까지는 먹갈치 40미 100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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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 세대가 풀체가 될 수 있고 왜냐면 어섭마다 담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요 자 여기는 풍장어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갯장어입니다 시알이 크죠 이렇게 풍장어 갯장어 그 다음에 보리새우 낙지 이건 살 오징어입니다 살 오징어예요 오징어는 종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한치 그 다음에 서대 큰 것을 서대라고 작은 것은 박대라고 합니다 광어 한 마리 있고요 백조기 붉은 곽새우 고등어 그 다음에 붉은 매기 은대구라고도 하죠 달고기 꼬지 죽상어 등택어 그 다음에 아귀 붉은 매기 잔시알 한책에서 잡은 자보예요 이 어선만 유독 자보가 좀 많네 생선 경매는 여기서 자보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선을 경매를 할 때 하고 하고 점점 비싸지죠 이건 자보로 싸니까 점점 비싸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눈 볼 때 이리 가는 거죠 저까지 갔다 오면은 경매가 다시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바라주기부터 칠석까지 가죠 그 다음에 저 가고 여기까지 오면 라인에 다시 와서 또 투띠 못갈치부터 경매를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한티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오면은 한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저까지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경매가 유자망은 그 생선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창조기를 주로 잡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선이 많아도 경매가 빨리 끝나요 근데 안강망은 자보 포함해서 생선 종류가 많아버리기 때문에 또 크기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윗판척수가 많으면 경매가 오래 걸립니다 자 삼미 뭐갈치고요 이쪽은 지금 근혓배 들인데요 어 참조기보다는 뭐갈치를 더 많이 가져갔겠네요 그리고 자망 한척은 병원 좀 이상 잡았고 왔어요 내일은 배가 며칠 안됩니다 내일 물때는 무식 물때에요 무식이 뭐냐면은 바닷물 흐림이 오도가도 안한다는 뜻입니다 안강망 칠석참조기 저기는 생선화역에서 정리하고 마무리도 하네요 이 오손도 붕장어예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이 라인만 그리고 저 라인은 갯장어입니다 얘는 cr이 큰거구요 얘는 더 커요 얘는 장거고 저기서부터 경매를 시작해서 전 더 장거에요 시작해서 오고 그 다음에 쭉 오고 그 다음에 쭉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붕장어의 경매를 보구요 그 다음에 자버랑 참덕이 먹갈치 장어의 구이에 대해서 자꾸 안내 말씀드릴께요 이 붕장어는 가시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입에 민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회로 드시거나 구워서 소금구이 드시거나 탕으로 드시는 데는 부들부들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 갯장어는요 얘는 갯장어거든요 갯장어는 가시가 장가시가 굉장히 천천히 많아요 그래서 회로 그 하모 라고 하시죠 하모 같은 경우는 이게 하모에요 근데 그 살아 있을 때는 가시를 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열이 다 불잖아요 그러면 가시가 억세지거든요 그래서 구이를 드실때는 손질해서 칼에 장칼질을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침이서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아침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